이번 성탄절에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뭘까요? 유명가수의 캐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색합창단의 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먼저 노래를 들어보시죠.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바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합창단이 부른 브릿지 오버 유우라는 곳으로 집계됐습니다. 12만 7천 번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 아마추어 합창단은 사이만 앤 가펑클의 노래를 섞어서 불렀는데요. 영국 정부가 복지를 축소하려고 하자 보건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산기금도 모금하기 위해서 국민보건서비스 의료진들이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.